안녕하세요. 시내고시 비서자격시험으로 만나게 된 전시인영 교수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학습할 과목은 비서실무 과목입니다. 따라서 처음 비서 업무를 하게 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많은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인 비서실무에서는 전반적인 행동양식 그리고 문제처리 해결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황을 생각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여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크게 비서실무는 5가지 모듈류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비서의 개요, 두 번째는 대행관계 업무, 세 번째는 일정 및 출장 업무, 네 번째는 회의와 의전 업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회의 상사의 지원 업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각 모듈마다 상세하게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각 모듈마다 행동요령 지침들에 대한 구분들을 명확하게 두어서 아마 공부하시는 것에 의미가 있거니와 또한 더불어서 자격증과 함께 비서직으로 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잠깐 각 모듈마다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비서의 개요 부분에 있어서는 비서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비서의 정의와 유형 또한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비서들이 하는 업무가 달라지는데 어떠한 특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비서직의 현황과 특성, 역시 마찬가지로 비서로서 필요한 지식이라던가 또한 스킬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비서가 어떤 자질이 요구되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또 업무 범위에 대한 기초적인 정리와 또한 구체적인 일의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일종의 스킬만 있다고 해서 이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관계 부분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소양이 중요한 직무임으로 이 모듈에서는 자기관리 영역 또한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 업무 모듈에서는 상사와의 관계, 사실은 가장 밀접하고도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또 그 이외에 또 후배와의 관계, 선배와의 관계, 직장 내 조직 안에서의 타부서 직원들과의 관계, 또 다른 임원들과의 상관관계, 역시 조직 내 많은 인간관계들, 이외에 우리는 또 사회의 많은 VIP 인사들을 모시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사의 유형, 사람의 유형에 따른 분류, 업무 처리의 방향에 따른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의전에서는 이제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떠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의전을 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전화응대법, 내방객응대법, 인사, 또 명함, 악수, 소개하는 요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또 추가적으로 갈등관리법까지 함께 학습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비서로서 가장 중요한 원활한 대인관계의 방법 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일정 및 출장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상사의 모든 전반적인 스케줄을 담당하는 비서로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정을 조정하고 소화하고 관리함에 따른 유의점과 중요점을 학습하게 되실 거고요. 예약 업무, 출장 업무, 회의 업무, 그리고 보고 및 지시 업무 등을 통해서 실전에서 가능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학습을 도와드립니다. 업무 폴로워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머릿속에서 구상도가 좀 그려지게 되고 비서에 대한 매력도 조금 더 강하게 가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의 의전 관리 부분입니다. 다양한 기업의 소통 방법인 회의 그리고 의전을 통한 특수 지원 업무, 환송, 배웅, 영접 이런 모든 것들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 그리고 국가별 간의 어떤 관습에 따른 행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부적으로는 파티 매너, 레스토랑 매너, 식사 매너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의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모듈은 상사 지원 업무인데요. 업무의 의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 실행, 조정에 관련된 플랜드 C를 나눠보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명확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지시받는 부분에서 또는 명확하게 잘 보고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기사 작성하고 PR하고 홍보하고 전체적인 기업 이미지를 고추시키고자 하는 입장, 특히 비서는 기업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회사의 꽃, 회사의 얼굴이라고도 표현되는 영역이므로 상사를 보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역시 덧붙여서 회사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명확하게 업무 수행을 잘하는 노련한 전문적인 비서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과목과목마다 자격증 취득을 공부하시면서 비서에 대한 어떤 욕심 또 업무를 함에 있어서의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풀어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비서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에 보탐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덧붙여서 기초부터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출발하신다면 더 큰 의미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자, 모쪼록 이 비서 자격증이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